강혁, 이정석, 김동욱, 그리고 이승준, 헤인즈로 구성된 삼성의 선발 라인업이 되겠고요. 오늘 시구는 최근에 이 좋은 날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 아이유씨가 시구를 하겠습니다. 남성 팬들이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의 가수입니다. 그렇죠. 요 근래 예능계의 대세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아이유 가수죠. 선수 말고. 예예. 자 볼까요? 가수 아이유씨의. 자, 볼빗슛. 이 승수연수가 또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. 요런 패턴도 재밌네요. 그렇죠. 뭐 하나의 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런 쇼맨스.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나요. 예, 앞으로.